김 본부장이 널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? 그 남자 아니면 나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어. 어떻게 내가 김 본부한테 보내. 아드님을 만나고 싶다는 어머님 의사를 여러 번 전달하긴 했는데.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기로 한 거니? 결혼식 하기 전에 어머니 찾고 싶은 마음 없는 거야? 여원 씨 왜 안 돌아오겠다고 한 거예요? 나 때문이에요? 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. 팀장님하고 전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. 팀장님하고 전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.